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고난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고난의 때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지도자의 일거수, 일투족에 주목한다는 것입니다.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코로나19를 어떻게 수습하는지 비교하는 그런 기사들이 눈에 띄기도 하죠. 코로나19 사태는 서울로 공동체를 목양하는 저에게도 무한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다시 한번 일깨우게 합니다. 영국 경찰은 절대 뛰지 않는다. 팔로워에게 안정감 주는 것을 최고의 미덕으로 여기는 리더의 자세, 이런 격언들을 자주 되뇌이며 제가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원어성경으로 보면 그럼으로라는 단어로 시작이 돼요. 지난주 본문 내용, 즉 신앙 때문에 애매히 불시험을 받는 고난의 상황과 오늘 본문 내용인 지도자의 역할을 연결해서 권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애매히 고난받는 세상에서 성도님들이 어떻게 승리하느냐의 문제는 지도자들의 역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노사도 베드로의 생각입니다. 고난 중일 때 지도자를 더 찾게 되죠. 고난 중일 때 국가의 가정에 공동체의 참 지도자가 있으면 고난이 덜 힘들어집니다. 우선 우리가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어떤 분들은 오늘 본문을 특정 장로님들에게만 해당되는 권고 아니야?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약성경의 장로는 특정 직분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어른, 지도자, 리더의 역할을 하는 자들을 통칭합니다. 장로는 성경에서 다양한 용례로 사용되었어요. 유대인들의 회당 공동체에서의 장로들, 바울의 이방인 선교시에 그 회중에서 세운 지도자들, 그리고 디모대 전서에서는 단순히 나이가 많은 연장자를 가리키는 용어로 장로라고 했죠. 이처럼 다양한 용례로 쓰였지만 본절에서 장로들은 감독과 더불어 초대교회의 전반적인 일들을 관리하는 영적 지도자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즉 오늘 본문은 1차적으로 목회자 및 장로님들을 위한 권고예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점에서 모든 성도님들 또한 넓은 의미에서 권고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사랑목자, 헬퍼 등 영적 지도력을 미치는 역할에 있는 분들은 더욱 이 권고에 귀를 기울여야 하죠. 하지만 가장 직접적으로 이 권고에 자신을 엄격하게 살펴야 하는 사람은 누가 뭐래도 단임 목회자인 저 자신입니다. 그렇다면 고난 중에 영적 지도자는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할까요? 코로나19로 모든 사람이 힘들죠.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팔로워들에게 어떤 리더가 되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지위로 인한 교만한 마음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베드로는 세 가지 정체성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먼저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베드로는 사도가 아닌 장로로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당시 사도의 권위는 정말 대단했어요. 우리는 총선 때 정치인들이 대통령과 사진만 찍었어도 그것을 홍보물에 대문짝만하게 실은 경우를 자주 목격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을 동거동락하며 예수님의 고난, 죽으심, 부활을 직접 목격했으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유능했던 바울조차도 사도성 때문에 그렇게도 끊임없이 많은 공격을 당했잖아요. 이 사실은 초대교회에서 사도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반증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그냥 사도가 아니라 수제자, 사도 중에서도 대표격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저 동료 중 하나로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겸손함이 잘 묻어나는 소개죠. 또한 베드로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고난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 또한 그리스도를 증언함으로써 적지 않은 고난을 당했어요. 자신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며 본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과 같이 고난받는 처지에 있다.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다. 너희들과 같은 처지다라는 것을 겸손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자신을 예수님이 제림하실 때 장차 드러날 영광의 참여자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대장이 아니라 한 명의 파트너로서 수신자들과 운명을 같이하며 같은 팀에서 그들을 섬기고 있음을 밝히고 있죠.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권고하는 내용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권고도 동료애가 있어야 전달이 되죠. 아무리 좋은 말도 지위로 밀어붙이는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마음이 막히는 법이에요. 권고에 기계적으로 고개는 끄덕일지언정 마음으로 동의하지는 않게 되죠. 노사도 베드로가 다른 교회의 지도자들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한 것이 참으로 겸손하고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의 때를 함께 걸어가고 있어요. 특히 고난의 때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지도자들을 보면 안타까워하곤 합니다. 고난의 때일수록 이해, 이해라는 단어의 영어, understand, 아래로 내려가서야 합니다. 겸손히 백성의 자리로 들어가서 공감과 동료애로 무장한 그런 지도자가 참으로 필요한 시기를 우리는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특별히 요구되는 지도자의 태도, 둘째는 목자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평안할 때는 참된 지도자인지 삿군인지 구분이 안 되지만 고난 중일 때는 참목자의 심정을 지닌 지도자만이 양떼 곁에 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중일수록 우리는 목자의 심정을 지닌 그런 영적 지도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코로나19 지금처럼 다 같이 고난을 당할 때일수록 나는 삿군이 아니라 참 목자다라는 정체성을 계속 되뇌어야 합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베드로는 교회의 지도자 직분을 목자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어요. 교회의 지도자는 양떼를 먹이는 목자다. 어떻게 이런 관점이 베드로에게 채화되었을까요? 오버랩되는 장면이 있죠. 베드로가 인생에 바닥을 칠 때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다시 사명을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대라는 표현이에요. 소속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양의 소유권은 분명히 하나님께 속해 있죠. 우리는 양무리를 돌보는 직임을 가졌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양을 내 양으로 만들려는 타락한 본성과 끊임없이 싸워야 하죠. 중요한 문제가 생겼을 때 양이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적으로 따르려고 노력해야지 내 얼굴이 가장 먼저 생각나게 하고 매사에 나만을 의존하게 그렇게 통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양의 입장에 있다면 어떤 큰 문제를 결정하려 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에 앞서 어떤 사람과 먼저 상의해야만 한다면 지금 이미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었다면 그 사람을 멀리해야 합니다. 누군가 나의 영혼을 얼궈매고 있다면 그 모양이 신앙이고 믿음이라 해도 그는 삿군이며 양의 타를 쓴 일일 뿐이죠. 바른 목자였던 바울은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와 중매하게 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고의 목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죠. 우리는 부하 목자들로서 대장 목자를 본복이 삼고 가마를 받으면서 신실하게 섬겨야 하고 우리 또한 그리스도께 양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잊어서는 안 돼요. 교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약물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나를 내가 자격이 없지만 충성되이 여기셔서 나에게 맡기신 약물이 곧 성도를 먹이고 돌봐야 하는 목자라는 철저한 자각을 가져야만이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교회 지도자는 목자라는 관점에서 목자에게 필요한 세 가지 구체적인 자세를 권면해요. 목자가 가져야 하는 첫 번째 자세는 자원함입니다. 2절 상반절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주목할 점은 목자에게 필요한 세 가지 자세 모두 대조의 기법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Not a but be 먼저 억지로함과 자원함이 대조됩니다. 억지로함이라는 단어는 꽉 누르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어요. 어떤 외적 요인들에 의해 마음이 눌러진 상태에서 하는 것을 말하죠. 반면 자원함은 인간의 자발적인 열의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영적 리더들의 자원함에 대한 웃픈 이야기가 있어요. 웃지만 슬픈 이야기. 어떤 아들이 주일이 되었는데도 늦게까지 이불 안에서 안 나오고 엄마 저 오늘은 진짜 교회 가기 싫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말했다 하지 않습니까? 아 그래 너 정말 힘들겠다. 그래도 가야지 어떡하니. 너가 단임 목사잖아. 우리가 이것은 웃지만 슬픈 이야기예요. 탈진이 되어 목양의 자원성이 사라지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목회자들 또한 있다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영적 리더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늘 willingness, 자원함으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중보하고 우리 또한 영적 리더들의 목양 사역에 힘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든든한 동역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원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죠.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목양 원리도 무엇이죠? 바로 자원성이에요. 홈페이지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홈페이지가 예쁘게 새단장 됐으니까 홈페이지에 와서 우리 교회의 목회 원리가 무엇인지 이렇게 살펴보는 것도 믿음의 결을 맞추는데 너무나 중요하죠. 자원성. 보금은 모든 사역자들로 하여금 기꺼이 그리스의 종의 삶을 만들게 하는 능력이 있다. 강요에 의해서나 혹은 어떤 직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주신 재능과 은사에 따라 자유롭게 섬기는 삶을 살게 한다. 한마디로 우리가 하는 모든 목양 사역은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사랑에 대한 감사에서 나오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해야 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자원성으로 목양하되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는 제한 조건이 있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인간의 열심, 자원성 너무나 좋지만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나오는 열심은 마치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공동체, 본인은 열심히 했지만 오히려 공동체에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목자가 가져야 하는 두 번째 자세는 바로 열정입니다. 2절 하반절에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하며 더러운 이득과 기꺼이가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기꺼이라는 단어는 간절히 바라고 열망하여라는 의미입니다. 베드로는 사역에 대한 진정한 열정과 금전적 동기를 대비시켜서 설명하고 있어요. 동기의 순수성을 점검하라는 것이죠. 자신의 이득을 위해 양무리를 치는 자들은 삭군과도 같습니다. 메시지 성경 요한복음 10장 12, 13절이에요. 삭군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돈밖에 없다. 삭군은 양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열매로 알리라라는 교훈을 주는 마태복음 7장 15에서 20절은 삭군 목자에 대해 더욱 적나라하게 밝히고 있어요. 제가 이 본문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으면서 주님 저는 절대 그렇게 되지 않게 해주세요. 저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첫 마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게 해주세요. 고난의 때 더더욱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억지로 진실한 표정을 지으며 헤프게 웃어대는 거짓 설교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이래저래 너희를 벗겨 먹으려는 수가 많다. 카리스마에 감동할 것이 아니라 성품을 보아라. 중요한 것은 설교자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됨됨이다. 참된 지도자는 절대로 너희 감정이나 지갑을 착취하지 않는다. 썩은 사과가 열린 병든 나무는 찍혀서 불살라질 것이다. 한마디로 삭군은 양떼를 위해서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다 양떼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더 관심이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자들은 자기를 희생하는 그 열정적인 자세를 가져야만 합니다. 단순히 섬기겠다는 의지가 아닌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열정이 있어야 되죠. 학벌이 좀 없고 재능이 좀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기준이 똑같으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매력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과 다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학벌이 없고 교회 안에서는 재능이 좀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열정이 있는지 복음과 십자가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고 은사가 많아도 열정이 없으면 그 사람은 사역과 인생에서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죠. 그래서 노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목양의 태도를 말하며 열정을 언급한 것입니다. 저의 사랑하는 멘토 목사님들도 부교육자를 뽑을 때 첫 번째 자질을 열심히 있는가를 이렇게 보셨어요. 혹 야생마 같아도 기본적 열심히 있으면 멘토가 그 방향만 잡아주면 되는데 사역자가 열심 자체가 없으면 열심을 끌어올리는데 시간을 다 보내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조목사 교회라는 것은 성도가 사탄에게 죽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사느냐 그런 전쟁의 한복판이야. 우리가 정말 열심을 없는 사람을 열심을 끌어올리는데 시간을 낭비할 그런 시간이 없어 그런 마음들을 제가 전달받았을 때 이 목회를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저도 이 목양을 하면서 참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어떤 사적 이익이 없더라도 아니 오히려 손해만 감수하는 일이라도 목양 자체에서 오는 기쁨, 그 열정이 회복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목자가 가져야 하는 세 번째 자세는 바로 온유함이에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 위에 본이 되라. 주장하는 자세와 본이 되는 자세가 대조를 이룹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에게 양떼를 돌보는 임무를 맡기셨지만 소유권까지 이전해 주신 것이 결코 아니에요. 청지기적 자세로 잘 보호하고 양육해야지 양떼들을 좌지우지하고 주인 행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리더인 우리 모두가 겸손한 마음과 신실한 모습으로 모범을 보여서 양떼들이 따라오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이렇게 인격적으로 본인이 먼저 희생하시고 본인이 먼저 좁은 길로 걸어가시고 그것을 따라오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상에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도 그 말을 못 알아듣고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 그렇게 많은 말을 했지만 말로 했을 때는 따라오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실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그 길을 먼저 몸소 걸어가셨을 때 본을 보이셨을 때 제자들의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저는 서울로 공동체를 목양하면서 너무나 감사한 게 있어요. 어제 저희 남성 리더십들과 급하게 이 상황이 급변하니까 또 우리는 학교를 이렇게 함께 사용하니까 급한 일로 저희가 이렇게 인터넷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들이 구구절절 느껴졌습니다. 우리 남성 리더십뿐 아니라 저는 감사한 것이 우리 서울로 공동체의 리더들 모두가 주중예배나 주일예배, 헌신과 봉헌 등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된다는 사실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2년 동안 그리고 지난 4주 동안 우리가 또 예배를 이렇게 은혜롭게 드리고 또 지난 2년 동안 부흥의 은혜를 우리 서울로 공동체가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솔선수범하는 영적 리더들이 우리 서울로 공동체 곳곳에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떼를 돌보는 일은 참으로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배경에서도 목자는요 3D 업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손이 많이 가는 굳은 일이기도 하죠. 목양이라는 거 양떼들을 돌보는 거 저는 목회하기 전에 은행에서도 근무해 봤는데요. 창구에서도 많은 손님들을 이렇게 응대해 봤는데요. 저희들이 힘든 것이 감정노동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은행의 창구에 있는 직원들은 어떻게든지 의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좀 심한 말을 해도 일단은 그것을 받아줘야 되고 어떻게 큰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건건히 사람을 상대하는 게 참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목양이라는 것도 한 영혼 한 영혼의 상황과 또 그들의 말을 들어줘야 되고 품어줘야 되고 그들의 성장을 기다려줘야 되고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다고 하면 교만이겠죠. 손이 많이 가는 그러한 굳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하는 권고를 끝맺으리면서 영원한 상극을 상기시키고 있어요. 베드로 전서에서 계속 반복하여 강조하는 사실이기도 하죠. 우리의 진정한 위로와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목자장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림하실 때 영광의 관을 주십니다. 영광의 멸류관은 당시 로마 제국에 속한 사람들은 모두 다 쉽게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고대 올림픽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월괴관이죠. 수만 명이 환호성하는 가운데 황제에게 직접 월괴수 멸류관을 받았습니다. 그때의 감격과 기쁨은 받아본 사람만이 알 수 있죠. 이처럼 양무리를 잘 돌본 목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영광으로 관 씌워주실 때 모든 노고와 눈물이 다 사라지는 것이죠. 보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금메달 시상식장에서 금메달 수여자가 금메달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훈련의 어려움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나 그 모든 것을 잊을 정도로 환희와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목양을 하면 이 땅에서도 보람이 있어요. 성도들의 행복과 변화를 보게 될 때 하지만 이 땅에서 그런 보상이 없어도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멸류관 주님 재림의 날 내 사랑하는 주님이 씌워주실 그 멸류관 생각하면 다시 힘이 솟고 사명의 자리로 다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어요. 주님 살면 주의 일이오 죽으면 천국입니다. 목양은 그 결과가 이렇게 하루빨리 막 빨리 보이는 거 아니고 어쩌면 질의하게 정말 가장 끝까지 더 레스트맨이 되어서 예배를 수종 들고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이지만 때로는 힘들 때도 있지만 제가 주님 재림의 날 목자장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아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고백하고 싶네요. 매번 그렇지만 오늘 설교는 특히 저를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설교 한 문구 한 문구에서 눈을 뗄 수 없었고 제 자신을 점검하면서 아 이거를 쓸 자신이 없는 문구도 있었지만 주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제가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한 문장 한 문장 제 자신을 검증하면서 써내려갔기에 어느 때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주님께 드렸던 다짐의 기도가 있는데 제가 어떤 결론을 맺기보다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주님께 죄송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 그리고 감사한 마음 이런 부분은 그래 우연한 너 수고했다, 위로받는 마음 그런 복합적인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했던, 다짐했던 기도로 오늘 설교를 맺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문을 함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코로나19의 고난 가운데 저는 과연 서울로 성도님들께 어떤 목자로 서 있는지요 연로하신 나이 때문에 괜한 근심이 될까봐 방 안에서 두문불출하시는 어머님, 아버님의 심정을 헤아리게 하소서 좌절된 꿈을 딛고 다시 시작하려고 몸부림치는데 모든 세상이 정지해버려 다시 털썩 주저앉고 싶은 청년에게 용기를 주게 하소서 가뜩이나 홀 믿음으로 근근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교회에 대한 악의적 비판이 나올 때마다 가슴 쓸어내리는 한 여인의 심정을 이해하게 하소서 한참 전부터 가게가 힘들었어도 애써 내색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버틸 겨를이 없어 보여 남몰래 눈물 흘리는 남자 집사님들의 눈물을 닦아주게 하소서 주님, 제가 서울로 성도님들과 함께 고난받는 동료가 되게 하소서 교만과 거만은 모양까지도 버리게 하소서 고난의 때 제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참목자 되게 하소서 맹수의 위험에서 양떼를 구해오는 참목자 되게 하소서 자원함으로 열심으로 온유함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소서 때론 지치더라도 대장복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위로받게 하소서 그리하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2020년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힘들었지만 목사님 때문에 그래도 덜 힘들었다 그런 따뜻한 기억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목자 되게 하소서 저의 이 기도가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에 함께 울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코로나19의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 이런 참목자로 기억되는 서울로의 모든 영적 리더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